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제가 3월 모의고사 공부법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시험일 가능성이 높죠? 3월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 공부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앞에 섰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고3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내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 볼 때 첫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내신도 며칠 동안 볼 텐데 그때 가장 첫날을 잘 보면 동력을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들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에서 처음 스타트를 잘 끊으면 공부에 동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수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시험 자체를 정확하게 대비하고 있고 정확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스타트를 정확하게 끊을 수 있는 좋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나한테 주어지는 점수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그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포만감을 느끼셔야 돼요. 알겠죠? 저는 그게 공부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첫 번째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정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출발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수능을 향해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성적 자체를 토대로 나오는 3월 모의고사의 성적은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공부는 성장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인데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방법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장 드러나는 성적의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방향성과 어떤 방법으로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방향성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고1, 고2, 모의고사 점수를 잊고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특히 1등급을 좀 고정적으로 받는 친구들 됐죠? 혹은 이제 2등급을 고정적으로 받는 친구들 그러니까 1, 2등급으로 고정적으로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를 걱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고1, 고2, 모의고사는 있는 문장을 정답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 일치성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고적 자체를 묻지는 않고요. 몇 번째 달랑 몇 번째 줄에 갔더니 정답이 있어 라는 방식으로 정답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고1, 고2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고 묻는 것이 심층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확인만 하면 돼요. 어?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네? 이렇게. 이해 되시죠? 그러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를 보셔서 아시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진지하게 보지는 않아요. 고1, 고2 때는. 그리고 국어 같은 과목은 우리나라 말이니까 처음에 한번 진지하게 들어가다가 집중력이 80분 동안 지속되지 않을 거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럼 풀다가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등급컷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안 보니까 제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상위권 같은 경우는 내가 국어를 잘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일수록 국어 공부를 안 하다가 3월 모의고사 때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는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3, 모의고사는 난이도와 깊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1, 고2에 봤었던 나의 점수가 내 성적이라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학부모님들께서도 혹시 퀘스트를 보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해보면 국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고1, 고2에 나왔던 나의 점수 자체의 포인트를 맞추지 말거라. 아시겠죠? 왜냐하면 써놨지만 단순 뜻풀이 단순히의 단순 문장찾기 시험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3, 모의고사 3월달의 시험을 딱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지느냐면 3월 모의고사 때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뭐하냐면 내가 문제를 푸는 거 문제를 푸는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또 문제를 풀어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면 똑같아요. 안 좋은 버릇과 안 좋은 습관으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적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1, 고2 때 시험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 수능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24년 수능이 난이도가 어려웠죠? 됐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항상 3월 모의고사는 그동안 어떻게 출제했냐면 직전 연도, 그러니까 과거 직전에 나왔었던 수능의 유형을 그대로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 대부분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 혹은 지문의 구성 방식, 아시겠죠? 문제를 배치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능을 따라했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으면 직전 수능, 24년 수능의 유형 및 출제 요도가 비슷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으면 24년 수능 자체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능에서 나왔던 패턴 자체를 그대로 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수능보다 내용은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깊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그래서 수능을 많이 보셔야 돼요.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으면 외부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능에 대한 분석 자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 문제를 단순히 혼자 풀지 말고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분석하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출제됐지? 어떤 느낌으로 출제가 됐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출제가 되지? 라는 것들을 공부하는 눈을 키우셔야지 단순히 문제 풀고 해설지 보고 정답 보고 문제 풀고 해설지 보고 정답 보고라는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사고력이 늘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제가 대부분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서 얘기해보면 느껴보는 게 알겠지만 단순히 지금은 빠르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2월이고요. 3월이고요. 지금은 실전에서 빠르게 푸는 방식을 공부하면 안 돼요. 실전에서 빠르게 푸는 건 추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저절로 빨라지고 저절로 실력이 늘 겁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정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근원적 공부를 하셔야지 자꾸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풀었어야 되지? 실전에서 이게 안 풀렸는데 왜 안 풀렸지를 고민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근원적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공이 지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인강을 듣든 어떤 학원을 다니든 어떤 선생님 수험을 듣든 수능 분석하는 강의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혼자 분석이 어렵다면 여러 선생님의 강의를 보셔도 되고요. 저도 분석 24년 수능 분석 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24년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힘 자체를 드리기 위해서 방향성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24년 수능에 집중하시고 과거에 나왔었던, 직전에 나왔었던 수능의 문제의 이용을 고대로 따라는 게 3월 모의고사라는 걸 깨우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나면 2개년 정도의 3월 모의고사를 제가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3월 모의고사는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고 지금 내 실력을 기준으로 풀었을 때 어떤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연습할 때는 시간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시간을 점검하는 건 시간 안에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화법과 작문을 하는 친구들은 내가 화법과 작문을 몇 분 안에 풀 수 있는지 아시겠죠? 자, 문학을 풀 때 내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중에 어떤 유형을 풀 때 내가 편한지 독서를 풀 때는 가나 지문, 입문 지문이 편한지 사회 지문이 편한지 과학 기술이 편한지 그 편한 영역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편한 영역을 찾으면 시험보다가 내가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내가 편한 부분을 찾으러 가서 다시 텐션을 끌어올려야 돼요. 시험 볼 때는 80분 동안 집중력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 가다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집중력이 가다가 떨어졌을 때 나한테 유리한 영역을 바로 가서 찾을 수 있는 힘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텐션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알겠죠? 그래서 시간을 운용하는 점검으로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시고요. 자, 선택과목 공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뭐 하셔야 되냐면 자, 다시 보세요. 언어와 매체를 대부분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언어와 매체 중에 특히 언어 부분을 많이 암기해놨으면 언어와 매체는 매체 쪽은 발췌다고 하면 되고 언어 쪽은 제시문을 제시하는 걸 읽지 않고 문제를 풀면 되라고 생각하셔서 학생들이 무슨 생각들을 하시냐면 언어와 매체는 10분 안에 풀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어와 매체는 10분 안에 절대 못 풉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 저도 보기나 조건을 제시하는 것들을 꼭 보고 읽거든요. 왜냐하면 언어와 매체는 결국에 암기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제시하는 조건에서 나오는 것들을 내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기 때문에 그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교육청은 내용을 깊게 묻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보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올해 수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 수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하게 조건 자체를 읽지 않으면 문제에 적용되는 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쉬운 문제를 단순히 지문을 읽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실력이 좋아졌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화법과 장문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화법과 장문은 딱히 공부 방법이 없거나 그냥 읽으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법과 장문은 사실은 독서와 같은 패턴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독서 공부가 잘 됐으면 화법과 장문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독서를 못하는데 화법과 장문을 공부하고 있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화법과 장문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독서가 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건을 보는 눈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화법과 장문은 단순 팩트가 아니라 조건을 토대로 문제를 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화법과 장문을 선택을 했는데 내가 독서가 약하다. 그러면 화법과 장문을 공부할 때는 독서 능력을 늘릴 수 있는, 배양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독서를 잘 약하다. 약하면 화법과 장문에 있는 지문을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화법과 장문은 글쓰기로 된 말하기거나 글쓰기로 된 장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독서에 나오는 논리적 구조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계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됐죠? 그래서 다시 정리. 2개년 정도의 사물목의사를 풀어보시고 분석하시고 시간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라. 알겠죠? 내가 어디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나한테 강점이 있는 영역이 어딘지를 꼭 아셔라. 그러면 시험 볼 때 실전에서 만약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문제 풀 때 멘붕이 왔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서 다시 회복해라. 알겠죠? 결국 시험은 시험장에서의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서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문학 및 독서 공부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구축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요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대부분 혼자 깊게 공부하는 힘 자체가 없어졌어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많이 증진시켜야 됐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교를 잘 안 갔고 학원에서도 별로 수업을 직접적으로 대면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업 능력, 그러니까 학습 능력, 사고하는 능력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강의에 의존해요. 강의에 의존하고요.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많이 몰라요. 그래서 질의응답 게시판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과제를 하거나 뭔가를 공부를 시켰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라고 추상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 보세요. 스스로 근거 찾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안 해봤어요. 그럼 뭐하냐. 그냥 강의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강의를 보면 내가 공부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 요즘은 선생님들께서 강의 준비를 디테일하게 딱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요즘은 디테일하게 딱딱 떨어지는 공부 자체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디테일하게 딱딱 떨어지고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가르쳐드리면 저도 물론 그렇게 가르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분석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는 선생님이 분석한 거지 여러분들이 분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스스로 근거 찾는 훈련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근거 찾는 연습을 안 했거나 내가 깊숙하게 숙고해서 정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 내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오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근거 찾는 훈련을 명확하게 하시고 혼자 문제 풀어보고 혼자 분석한 다음에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서 내가 찾지 못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사고력을 늘려야 돼요. 그 방식의 공부가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결국에는 여러분 시험장에서 믿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나 혼자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선생님들이 분석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3번과 4번 선택지가 헷갈렸을 때 4번이 정답이라고 했을 때 4번이야.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기르냐는 거죠. 그거는 실전에서의 행동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4번을 고르기까지의 행동까지 가기 위한 그 밑에 근원적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운동선수였으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해설자분들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결국은 해설자분들은 운동선수하면서 레전드였던 분들이 해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정적일 때 승부가 결정되기 직전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선수 자신 스스로를 믿으셔야 돼요. 하시던 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해설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라고 말을 안 해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 행동은 정해진 거예요. 레전드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경험이 바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억지로 주입시켜주는 건 공부가 안 된다니까요. 되지 않아요. 그 상황은 내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닦아 놓은 과정 속에서 그때 내가 제일 잘 됐던 거 잘했던 것던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정적일 때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정답을 찾아보는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혼자 숙고해서 찾고 비교해서 내가 어디가 부족했는지를 찾는 연습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실전에서 정답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시험은 3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고3이 됐을 때 전국에서 여러분들 고3들끼리 싸움으로써 나의 객관적 지표가 어딘지를 찾는 시험이기 때문에 엄청 긴장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긴장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면서 긴장감을 소거시켜야 되는데 시험을 보기 직전엔 엄청 떨리죠. 근데 시험을 시작하면서부터 긴장감이 사라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공부하던 대로 정답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긴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장을 없애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에서 긴장이 사라질 거면 내가 평소에 공부하던 모습대로 문제가 풀려야 돼요.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어떤 지문이 출제되어도 일관된 공부법. 알겠죠. 자, 낯선 지문이 나오든 익숙한 지문이 나오든 배경 지식이 필요한 지문이 나오든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는 지문이 나오든 똑같이 공부하셔야 되고 똑같이 풀어내는 힘 자체를 기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필요한 거는 뭐냐면 선택과목은 절대로 시간 줄이는 연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선택과목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취독을 하거나 보지 않고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올해 수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와 매체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의대를 가겠다고 모아놓은 친구들이 모았었던 언어와 매체 등급컷이 헛법과 정보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선배들도 단순히 읽고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 많이 당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는 정확하게 준비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절대로 단순 발취독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지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정리합시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리퀘스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소 공부에 힘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80분 짧은 시간 안에 극단적인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시는 공부 습관에서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써놨죠. 시험장에 나오는 모든 모습은 자신의 진짜 공부 모습입니다. 내가 문제를 푸는데 다리를 떨면서 문제 푼다. 혹은 턱을 개면서 문제를 푼다. 혹은 엎드려서 문제를 푼다. 라고 할 때 시험장에선 안 그렇게 풀 것 같죠. 아니에요. 시험장도 그렇게 풉니다. 이해 되세요? 자 보세요. 사람이 극단적 상황에 올리면 자기 진짜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공부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시험장에서 FM대로 전형적으로 풀고 싶으면 평소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평소에는 공부를 날림으로 하거나 태도가 정확하지 않은데 시험날 정확한 태도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물입니다. 알겠죠. 해서 진짜 모습은 진짜 공부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오답노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3월 모교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오답을 토대로 자신의 모습들을 보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세요? 대부분 해설강의 보고 내가 17번 문제를 틀렸으면 나는 정답을 2번을 했는데 선생님은 4번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17번 문제만 찍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핵심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17번을 풀었을 때 상황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그 실전에서의 상황이 필요해요. 그러면 실전에서의 상황은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실전에서 분명히 느끼면서 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고 내가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를 아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평소에 공부에 힘을 다 하셔야 돼요. 내가 평소 공부하는 모습대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겁니다. 여러분 캐스트를 보셨으면 이번 3월 모교사 보실 때 그걸 한번 꼭 느껴보세요. 평소에 공부하던 모습대로 문제를 풀고 있을 자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부 성공의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3월 모의고사 공부법 여기서 마무리 드릴 거고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지문 분석하시고 모든 지문 공부할 때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평소 평소 하루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큰 힘을 받을 거예요. 실전에서는 강의만 듣고 무너진 자세로 공부하고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는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태도입니다. 알겠죠.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는데 자기에게 열매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자세와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3월 모의고사 공부법은 제가 영역별로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평소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평소에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 자체를 가지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